오늘 따라 커플 왜 이렇게 많아 다 손잡고 뽀뽀하고 다녀 나 오늘따라 너무 어려워 커플들 다 제발 좀 터져 너무 배고파 밤에 되면 배고픔 참기외로 힘겨 라면 먹고 싶어 참아야 돼 치킨 먹고 싶어 죽겠어 널 배 쌀 좀 봐 나는 어떡하니 나도 몰라 배고파 카카오도 네 카카오도 숨지마 내 칸동 좀 숨지마 내 칸동 좀 정신 안아 내 칸동 좀 숨지마 너 애속에서 먹고 하는거 다 왔어 또 다시 내 칸동 왜 씹어 너뿐 나니 계속 한 잔 더 맞았어 나 이게 귀찮아 내 칸동 좀 쉽지마 내 칸동 좀 쉽지마 내 칸동 좀 쉽지마 내 칸동 좀 쉽지마 우리 아파트 위층에 사는 사람들 너무 좋아 엄마 아빠야 너 출명이야 되게 작게 근데 문제 하나 있어 그날도 너무 시끄러워요 아침마다 난리한 것 같아 왜 그렇게 시끄럽지 맨날 그날 때문에 잠이 깨 내가 맨날 어떻게 들리는지 저려줄게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하면서 계속 컴퓨터 했어 결국 누웠는데 새벽까지 핸드폰으로 웹툰 팠어 알람 올렸어 나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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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원장 일어나기 싫어 일어나기 싫어 계속 타고 싶어 완전 일어나기 싫어 계속 타고 싶어 아 버스에서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더워 빨리 앉고 싶어 어 나 바로 앞에 누가 내릴 것 같아 어 일어왔어 지금 자리 생겼어 아 누가 나 밀었어 어 이 아줌마 어디서 나타나서 내 자리 훔치고 역시 역시 대한민국 아줌마 너무 세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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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줘 이 자리 나지 마 거야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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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내 자리 알 쉬어 를 dt 골 XX 잡 위 어 R 감사합니다.